2019년 6월 고위 영어 모의고사 33번 변형 문제입니다. 먼저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At a pharmaceutical giant mug, your canon's phrase, decided to motivate, is exactly... 지문 살펴보겠습니다. At a pharmaceutical giant mug, pharmaceutical 제약의 라고 하는 편이죠. Giant coin입니다. 즉, 거대 제약회사를 말합니다. 거대 제약회사인 머크에서 CEO Kenneth Frazier decided to motivate his executives to take a more active role in leading innovation and change. CEO Kenneth Frazier는 뭐 뭐 하기로 결정을 했다. 뭐 하기로. Motivate, 동기를 부여하다라고 하죠. 누구에게 어떠어떠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다. 누구에게? executives, 회사의 이사 중력을 말합니다. 그의 회사의 중력들에게, 이사들에게, 다음에 take, 다음에 role in, 어떠어떠한 면에서 어떠어떠한 역할을 하다. more active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회사 중력들의 동기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떠한 면에서, 뭐 뭐 하는 데 있어서 reading innovation and change. innovation, 혁신이죠.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그 다음에 언급될 여러가지 내용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CEO Kenneth Frazier는 마음먹었어요. 무엇 하기로 마음먹었습니까? 우리가 그의 회사 중력들의 동기를 부여하라고. 어떠한 면에서 innovation, 혁신과 변화를 이끄는 데 있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빈칸 문제를 낸다면 motivate, 이 자체에 나올 수도 있고요. 다음에 more active role, 이것도 언급될 수 있고 무엇 하는 데 있어서 innovation and change, 이것도 언급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3개가 언급될 수 있습니다. 예, ask them. 더 더 something radical. radical, 급진적인, 급격한 something radical. 어떤 문제를 자주 나오죠? THING는 형용사가 뒤에서 후치 수식을 한다. 그거 확인해 두면 됩니다. 다음에 ask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면 질문하다, 묻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ask를 보세요. ask, 사람, 명사. 자, 이 사람이 뒤로 갈 수 있겠죠? 누구누구의 뭐뭇을 질문하다, 누구누구에 해당되는 것, 즉 간접 목적어를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어부를 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에 있는 명사와 어부 다음에 사람을 뒤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묻다, 질문하다.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질문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부탁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됩니다. 누구누구가 뭐뭐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다. 포가 나오면 ask for, 부탁하다, 라고 하는 뜻이죠. ask for, 부탁하다, 요청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장 한번 보세요. I ask you some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해도 괜찮을까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접 목적어, 문장 뒤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보내면 안 되죠. 차비라도 줘서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어부를 썼습니다.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죠. 내가 책상을 옮기다, 그렇게 그녀가 요구했다, 부탁했다. I asked him for help, for 명사. 나는 그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sk for, 요구하다, 부탁하다. he asked for wage increase. wage increase, 임금 인상이 되겠죠. 그는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자, 이제 그러면 ask, 사람, 투부정사, 누구누구에게 뭐뭇을 부탁하다.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THING는 형용사가 뒤에서 부치 소식한다. 이제 something radical, 바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generate ideas that are the put mark out of business. generate, 생성하다, 만들어내다,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다, 아이디어를 생성하다. 어떤 아이디어입니까? 푸시 나왔어요. 푸시 나오면, 무엇뭇을 어디어디에 두다 위치시키다. 즉,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말. 장소 부사구를 찾아서 문장을 보시면 됩니다. 바로 요구가 되기는 거죠. out of business. out of, out of는 바깥입니다. 사업체 바깥으로 두는 것. 머클을 사업체 바깥으로 두는 것. 즉, 머클을 쫓아내는 것. 사업체에서 쫓아내는 것. 망하게 하는 것.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즉, 머클을 망하게 할 수도 있는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것. 만들어내는 것. 바로 그것이 radical한 거죠. 그렇게 하라고 부탁을 한 거죠. For the next two hours, 그 다음 두 시간 동안, the executives worked in group. 집단으로 일을 했습니다. 팀워크로 일을 한 거죠. 다음에, pretending to be one of the most top competitors. pretend라고 하는 표현을 이거 봐야 되는데요. pretend라고 하는 것은, 뭐뭐 인척하다, 투부정사, 혹은 대절이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ing가 나왔죠? 여기에 동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ing가 나와 있습니다. 분사구문이죠? 분사구의 동시동작, 연속동작.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동시동작, 동시에 일어나는 것. See me, you ran away. 그가 나를 보자마자 달아났다. 보통 as라고 하는 접촉사를 써서 연결시키면 됩니다. 연속동작인 경우에는, I went to undack, singing a curious sight. 이거는 동작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동사 나오고, 콤마, ing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많은 경우에 end, 동사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분사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접촉사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촉사 end을 쓴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pretending이라고 하는 것은 end, 그리고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래서 end, pretended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산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Mark's top competitors, competitors, 경쟁자죠. 자, 이쪽을 보세요. 사업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사업체에서 쫓아내는 겁니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적의 입장에서. 그래서 Mark's 주요한 경쟁사 중에 하나인 척 하면서 그럼 핑크가 뭐가 나옵니까? 바로 competitors가 여기 나오겠죠. 또 아니면 주관식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energy third. third, 위로 치솟는 걸 말합니다. 기운이 펄펄 나는 거죠. 에너지가 솟아 넘쳤다, 뭐 뭐 할 때 as they develop ideas for drugs that are crushed ears. and the key markets they had missed.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무엇을 생각합니까? 선행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보세요. 명사가 나왔죠? 그리고 전치사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되기보다는 그 앞에 있는 명사가 선행사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대명사 대세 선행사는 아이디어입니다. 약을 위한 아이디어를 개발을 할 때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이걸 보세요. 경쟁자의 입장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nears, crush deals 그들의 회사를 crush, 짓밟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들의 회사를 짓밟을 만한 아이디어 그리고 key markets, they had missed 그들이 놓쳐왔던 주요 시장을 짓밟을 아이디어를 개발을 할 때 그럼 뭐가 나옵니까? would, crush, deals 이게 우리가 핑크 아무지로 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것도 함께 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여태까지 신경 쓰지 않았던 주요 시장들 바로 이것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서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가 좋을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then their challenge which deliverers they'll lose and figure out how to defend against these threats 그런 다음에 challenge란 말은 도전이라고 하는 뜻이죠. 즉 도전해 볼 만한 어떤 일 과제 이런 뜻입니다. 과제 그들의 과제는 즉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하는 겁니까? 정말 망하게 하면 안 되죠. 공격을 하는 거죠. 그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약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그들의 과제는 그런 다음에 그들의 과제는 리버스 하는 겁니다. 그들의 역할을 반대로 뒤집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빈칸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해내는 거죠. how to defend against the dangerous threats 이와 같은 위협 즉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약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를 figure out 생각해내는 것 이것도 빈칸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리버스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전체의 흐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빈칸 문제로 얼마든지 낼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어휘 문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펜드도 마찬가지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역할을 바꿔서 디펜드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kill the comfort exercise 회사 죽이기 활동이 파워풀하다 아주 효과가 있다. 왜 reframe 틀을 다시 만들다 재구조화하다 무엇을 gain framed activity in terms of losses gain term gain framed gain 이익이죠. 수익입니다. 수익 구조화된 즉 수익 창출을 하도록 구조화된 활동을 다시 틀자는 겁니다. 왜 약점 때문에 그래서 뭐뭇의 측면에서 손실의 측면에서 여기서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당연히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러한 의미에서의 손실입니다. 즉 약점입니다. 단점이에요.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것들 그러한 측면에서 단점 약점의 측면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활동을 다시 짜는 것 다시 재구조하는 것 그러하기 때문에 파워풀한 거죠. 이것도 어휘 문제로 낼 수도 있겠죠. 파워풀 그리고 러시즈 당연히 문제로 낼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로 낼 수도 있고요. When deliberating about innovation opportunities 혁신의 기회에 대해서 딜리버레이트 곰곰이 생각하다 라고 하는 편이죠. 이건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죠. 분사 문 앞에 접속사를 씁니다. 왜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혼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The ladies want inclined to take risks be inclined to 뭐 뭐 하는 경량이 있다. 못하는 경량이 있어요. 위험을 모릅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량이 있어요. 왜 모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런데 When they considered how their competitors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그들이 무엇을 고려할 때 그들이 경쟁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할 때 즉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되는 거죠. 그들은 깨닫는다. They realized that 무엇을 깨닫습니까? It is a risk not innovate 혁신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위험하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 당연히 not innovate 긴침 문제 나올 수 있겠죠. Risk 이것도 혁신하지 않는 것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것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다. 빈칸 문제 또한 낼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The emergence of innovation was apparent 혁신의 긴박함이 명백했다. 이러이러한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서둘러서 혁신해야 된다는 얘기죠? 빈칸 문제 좋은 문제가 됩니다. Appearant 어휘 문제로도 낼 수 있습니다. 변형 문제 첫 번째 보겠습니다. 어법상 틀린 것을 어법 문제입니다. 첫 번째 Something Radical THI 엔진은 형용사가 부치 소식을 한다. 맞는 표현 Pretending Pretend 라고 하는 것은 End 시제가 과거니까 Pretended 이렇게 쓸 수 있다. 세 번째 보시면 Dem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입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의 회사를 지칭을 하죠. 그들이 회사 Their Firms 그런데 소유대명사를 하게 되면 Theirs 이렇게도 나타날 수 있겠죠? 소유대명사가 지문상에서 언급이 되면 무조건 조심하세요. 어떤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When Deliberating 분사 구분 앞에 접속사를 써준 형태 다섯 번째 How How Their competitors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그들이 경쟁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할지를 고려할 때 How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답 세 번째가 되겠죠. 변형 문제 두 번째입니다. 빈칸 문제죠. See your 전부 무엇 무엇 하기 위한 겁니까? 바로 이노베이션 하는 거죠. 이노베이션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는 것 무엇이었죠? 아까 선생님이 지문 전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얘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노베이션 and change 두 번째 정답 하시면 됩니다. 변형 문제 세 번째입니다. Then 그런 다음에 Their challenge was to reverse their laws and figure out how to blank 그들이 해야 할 일 그들의 과제는 reverse 역할을 바꾸는 겁니다. 공격자의 역할에서 방어자의 역할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상대방의 공격에서 가상의 공격에서 회사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떤 게 정답?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었죠? 그렇죠. 바로 세 번째가 정답 되겠죠.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그와 같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변형 문제 네 번째입니다. Anagisud has developed ideas for drugs that are the blank and the key markets they had a missed. 뭐 뭐 할 때 에너지가 치솟아 올랐다. 뭐 탈 때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발할 때 그런데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은 회사를 망하게 하는 거죠. 회사를 짓밟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리고 시장을 짓밟는 그들이 놓쳤던 시장을 짓밟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것 누구의 입장에서 컴퍼리로 경쟁자의 경쟁자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공격하는 아이디어 어느 것 그렇죠. 그들이 회사를 짓밟는 거 다섯 번째 정답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빈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빈칸 문제를 빈칸 문제를 빈칸 문제를 그것을 깨달았다. 즉, 혁신을 혁신을 해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같은 내용이 되는 거죠. 혁신을 해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1번 정답 하시면 됩니다. 변형 문제 여섯 번째 입니다. 어휘 문제 입니다. CEO cannot phrase decided to motivate discourage his executives 그의 회사 중력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마음먹었다. Discourage 낙담시키다 라고 하는 편이죠.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무엇 하도록 Reading Innovation and Change 이것을 이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 겁니다. Motivate 이게 정답 되겠죠. 다음에 쭉 보시면 Then their challenge was to 여러 번 강조 했죠. 공격자의 역할에서 이번에는 방어자의 역할로 바꾸는 거죠. 태세 전환 입니다. 그래서 Reverse 이게 정답 되고요. Reinforce 라고 하는 것은 강화 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강화 다 다음에 10번 보세요. This scale company exercise 아주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수익 창출 구조의 활동을 다시 짜기 때문에 재구조하기 때문에 무엇의 측면에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의 측면에서 회사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의 측면에서 즉 단점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을 써서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Marge는 장점이라고 하는 뜻이죠. 로스 이죠. 손실 단점을 의미합니다. 단점을 보완하는 것 로스 바로 이게 정답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motivate reverse 로스 이즈 두 번째가 정답 되겠네요. 마지막 일곱 번째 문제입니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보세요. When they considered how the competitors could put them out of business 그들이 경쟁자들이 어떻게 그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지 생각할 때 개혁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빨리 개혁해야 된다. 개혁의 urgency 긴급함 급박함 그것은 명백했다. 빈칸에 들어갈 말 바로 innovation 본문에서 찾아쓰는 거죠. innovation 여기 있네요. 바로 이것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